소중한 젤리다 소중한 젤리야 소중하다 맨날 아마니야 쇠바하면 안돼 소중한 젤리 소람이 살아있어? 응 살아있어 어쩜 더 살아났어 핫식스 나도 지금 먹고있다 아 진짜? 다들 살기 위해서 지금 맞아 오늘 살기 위해서 파워젤 3개와 에너지바를 하나 챙겨왔습니다 많이 챙기고 초콜릿? 초콜릿은 안먹고 다른 맛 먼저 먹고 출발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동부 12고개인데요 설매제 유명사 명달리 다락제 곡달산 마취고개 널미제 목욕고개 소중고개 연취고개 혈동대곡치 소리사 비술고개입니다 이렇게 자막처리 위로 이렇게 해야되겠다 예쁘나요? 동부 12고개 랩이었습니다 동부 12고개 다 외우지를 못해서 이렇게 다 메모장에 적어놨었어요 첫 어필부터 설매제라니 아 설매제 다음에 진짜 유명산 어떻게 올라가요? 대박 동부 5국에 올라갈 때 그 유명산 동부 5국에 유명산 맞구요 오늘은 유명산 반대편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X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멤버가 중요해요 멤버가 중요해요 오늘 남자 중에 제일 제일 못하는 제일 못하는 제일 못하는 내 페이스메이컨인데 제일 못하는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니까 병아리단 살아돌아올게요 살아돌아오자 화이팅 안녕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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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앞에는 물을 날라들고 있어요 아 무거워 아 아 아 아 아 아, 설마 시작이야? 뭐지? 이 친구가 유명사님이 편하게 느껴진다는 이유가 이거보다 아, 그러니까 지금 진짜 평지 같은데 경사수가 10%가 넘어요 아, 설매대를 넘고 유명산 올라가면 유명산이 쉽다 아, 그쵸? 설매대 편의정도인데? 어, 여기 끝이 어딜까요? 더 올라가야 되나? 뒤에 현우꺼는 다시 호미를 보러 내려갔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여기가 도로가 안 깔려 있었대요 근데 지금까지 올라온 길이 도로, 새로 도로를 깔면서 깔면서 길이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천만 다행이에요 계속 나와 아, 지리산 같아요 아, 다 뜯었다 가자, 가자 아, 다시 한번ower 거의 다 왔어요. 다 왔어요? 거의 다 왔어요. 거의요. 다 힘들어. 다 힘들어. 다 힘들어. 크러비 찍어놔야지. 아 너무 세. 아 너무 세지? 아 너무 힘들어. 아 너무 힘들어. 아 너라 가. 나 지금. 아 너무 힘들어. 진짜 웬만해서 코를 빼고 싶었는데. 아 진짜. 한 3번 정도 한 거 같아. 진짜. 저 이거 언니 2번아. 어. 아 왜 쎄. 아 왜 쎄. 허리 아프잖아. 허리 다 좀 별로 아팠어. 아 계속 20% 미친 시간. 아니 10%는 안 힘들었던데. 어 그냥 10%만 생긴 해요. 유명사에게 강한 평지사로 느껴진다니까. 10%가 패널링인데. 아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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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유명사의 시작. 이제 두 번째 곡이야. 아직 멀었어. 우와. 다 찍혔어요. 파워라 한 번 담아주세요. 시작했어요. 엄지 척 해주세요. 엄지 척 해주세요. 엄지 척 해주세요. 네요. 카메라에 안 보여요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아 미쳤나 봐. 뒤에 차. 자 이제부터 경사도 시작됩니다. 아. 사진. 간격 멀리 유지. 간격 3m 유지. 간격. 나는 NYC 활동을 가지고 공기 involved. 실례 그랬어요. 여긴 댄싱구가 앞에는 전쟁 여긴 댄싱구가 고강이죠? 아 어제 비가 왔어서 오늘 비가 장난 아니죠? 바닥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앉고 바로 다락대로 갑니다 오늘 예상시간보다 더 늦게 끝나겠죠? 과연 늦게 끝날걸요? 우리 넷이 끝이었는데 과연 몇 시 끝날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앞에 사람만 계속 쉬고 지혜 사람들은 못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와 와 기 진짜 많아 물 이게 뭐야? 볼 수 있었다 양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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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놓는 건 걸린 뭐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살아있나요? 죽었어요 죽었어요 채찍질 당했어요 막판에 채찍질 당했어요 응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내 꿈을 위한 여행 비가쥬 비가 비가 와 이제 100km 남았습니다 이제 여기 다락대로 왔고 이제 곡달산 마치고개 널미재 모곡고개 소주고개 한치고개 혈동대국체소리산 빈즈고개 랩하세요 ㅋㅋㅋㅋ 백키로 할 수 있겠죠 오늘 예상 라이딩 종료 시간이 4시 정도인데 4시는 약간 오바고 I'm sorry I'm sorry But I love you 파워젤 먹어야겠다 파워젤 해가 떨어지기 전엔 끝나겠죠?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먹어야지 살 수 있어 나도 이제 먹어야 되겠다 파워젤을 중간에 한번 먹고 주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캠페인 짠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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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잉 더 왔네 파이팅 따라가고 있습니다 11번 선수 따라갑니다 대신 따라갑니다 대신 아빠 공부가 있어 아빠 공부가 있어 아빠 공부가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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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바로 출발 바로 출발 바로 어필이에요 또 바로 어필이에요 또 버스 동작 폭행 파이팅 우와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잠깐만 쳤다 가도 될까요? 응 달려야죠 네 잠깐만 쳤다 갈게요 잠깐만 쳤다 와 대망의 널미절로 넘었어요 미쳤다 7개 넘었어! 우리 7개 넘었어요? 왜? 이제 7개 넘었어! 나 이거 한 5개짼 줄 알았어요 이제 7개 넘었어 널면증 7번째야 아니야 아니야? 2개는 고개를 안쳤어 아 뭐야 그럼 이거 몇번째에요? 아직 한 5개 남았을 뿐 아 5개 남았다고요? 11개니까 10개 남은거 맞지? 하나 둘 물받으러 왔습니다 7개 네 몇개는 약해 혈동이랑 대국지랑 비솔고개가 된거 같아요 가벼워졌다 가벼워졌다 드디어 가벼워졌다 10개 남았다 밥 안먹으면 밥 전체를 타야되는거 아니에요? 네? 밥 안먹으면 전체를 타야되는거 아니에요? 밥 안먹으면요? 밥 지금 시급한데? 밥 먹어야 되는데? 여기 먹을때가 아 평지도 힘들고 머플도 힘들고 어디까지 올라가는것인가 저기 가면은 빨리 집에 가고싶습니다 여의도 기사식당 현기야 이제 집에가자 만족할 수 있을까요? 지금 이제 지금 이제 78km 타가지고 여기로 가도 기사식당 하나요? 아 70km 남았어요 와우 내 속도로 천천히 그냥 담까지 타고 싶어요 아 멤버가 너무 힘들어요 뭐보다요? 서울시청팀 훈련 코스보다 힘든 서울시청팀 훈련 코스보다 힘든 코스래요 소주고개 출발 소주고개 출발 소주고개 출발 출발 나 먼저 봐 먼저 간다며 다 따라잡았잖아 응? 먼저 간다며 먼저 갈게 언니 어디갔어요 먼저 가버려 왔어요 기다렸지 왜 힘들어 물을 버리잖아 물을 버리잖아 고고 고고야 고고 출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치고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제 앞엔 아무도 없네요 제 앞엔 아무도 없네요 100미터 100미터? 600미터 할 수 있다 제 앞엔 아무도 없지 생겹세먼트 정의 아 미쳤다 와 미쳤다 형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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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이 있다 그랬잖아 벽이 있어요 1km를 계속 이렇게요 평균 경사도가 14% 15% 되는건가 아 17 18 19 경사도 20% 뭐야 아 어떻게 길바 할까 아니야 회봐 하면 안돼 너무 힘든데 아 아 아 좀만 더 힘내 솔방울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진짜 길바 하고 싶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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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급경사가 끝나간다 다리가 부서질 것 같아요 급경사 끝 11, 12 뭐야, 다 왔어! 뭐야! 생각보다 짧았어 수고했어요 끝났다 아, 대박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놀이기 아, 용무 유적 아, 용무 인차기관이 얼마 안 남아서 아, 진짜요? 월요점에서 은행사람 아, 감동이요? 네 아, 놀랄 것 같아 아, 대박 마지막 대박이었다 감동이다 진짜 가빈가도 되죠? 가빈가도 되죠? 수고했어 다들 수고했어 아 진짜 대박이야 진짜 용문양에 도착했어요 146kg 여기 용문양 나도 왜 이래 언니 왜 이래 수고개 완료 147kg 누적 상승구도 3천을 넘었어요 죽음의 설매자 콤바 갔어요 행복합니다 마지막엔 줄줄 흘렀지만 처음에 열심히 탔나봐요 51분 열차 27분 연구나 Där 지민 그림 캐릭터 기륜 지민 진